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부동산 황금알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황금알까기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요 이슈를 다루거나 정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궁금한 점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청자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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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들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참고해야 될지 전문가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전문가 세 분 나와 계십니다. 맞은편 오개혁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1학기 동안 학교가 좀 바빠갖고 너무 안타깝게도 좀 못 와서 좀 서서 뵀는데 다시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였죠? 닉네임이? 알라딘. 알라딘. 부동산 방송의 알라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조돌시경제연구소 소장 이재문입니다. 지금 방금 제주에서 올라와서 옷 갈아입고 지금 앉다 보니까 아직 땀이 채 안 식었습니다. 네. 머리에 땀이 있으신 것 같네요. 수분 좀 돌리면서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열성적으로 이 방송 시간을 임해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전문가 시골이장 전종철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씩씩하신대요. 토지의 흙을 아주 냄새를 맡고 시원한 기운을 받았는지 제일 시원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겠는데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시다면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6-0000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주거복지로드맵이 좀 나왔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이죠. 7월 17일. 오늘이 아니네요. 7월 17일 날 발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와 또 제7기 민서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서로 협의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 희망타운 주거복지로드맵 말고도 구체적으로 주거래든가 교통 부분까지도 타협점이 잘 이루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동산인 것만큼 오늘은 포커스를 신혼 희망타운에 과연 신혼부부들의 희망이 있을까.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런 의미부터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이 만들어졌을까요? 우선 개요. 신혼 희망타운의 개요가 뭐냐면 정부에서 10만 호를 지어서 신혼부부들한테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에 10만 호를 지어서 전체 부지를 다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그리고 이거에 필요한 예산 17조를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 17조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신혼 희망타운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시청자들이 무슨 이야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혼 희망타운에 지금 보면 청년 주택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사라진 그런 부분이 있나요? 신혼 희망타운에 포커스를 맞춘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제 국가 경제에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 청년층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만이 어떤 가게 안정도 되고 그다음에 인구 증가도 되고 다방면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고비용 구조의 어떤 주택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소득 자체는 계속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업이 증가하다 보니까 주거 수준이 상당히 열악해졌거든요. 여러 개의 주거 수준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듬어주지 않게 된다면 청년들은 계속 표류하게 되고 그야말로 이제 7포세대나 이런 세대들의 어떤 양산에 따르면 3포가 아니라 이제 7포예요? 그렇게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 경제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주거 문제만큼은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이들에게 안정된 생활권을 영위시켜주면서 어떤 가정의 안정 그리고 더 크게는 이제 국가 소비 경제라든지 이런 경제에 어떤 견이차 노릇을 하겠다라는 게 아마 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청년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지금 이제 거기 청년 주거 지원 이전에 하나 더 강조를 한다면 이번에 그 신혼부부들에 대한 내용 중에는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 이분들하고 이제 젊은 층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결혼 아예 안 하겠다 아예 또 애를 안 낳겠다 뭐가 큰 문제냐 바로 주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집도 없는데 무슨 애를 낳고 키우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더 크게는 우리는 오늘 축소해서 10만 가구에 대한 걸 보지만 88만 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것부터 크게 보셔야 되고 그 지원에는 이번에 확대한 금융지원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중에 특화시켜서 오늘 좀 얘기는 하겠지만 시간상 나의 자료를 본다거나 하면 큰 그림은 일단 그쪽에서 88만 가구까지 특히 거기에 청년 쪽하고 연결 좀 한다면 청년 가구 쪽 같은 경우에는 또 1인 가구라든가 젊은 층들에 지금 애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실업률이 OECD보다 높아요 특히 공부를 하지 않거나 이런 층까지 하려면 상상을 초월하게 높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에게 제일 큰 문제점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거 부분에 대한 주거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지원 역시 100만 가구에 대한 어떤 그런 큰 포션을 가지고서 이번에 그 두 개의 맥락으로 즉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이 부분에 대한 게 이번에 큰 틀 중에 하나라는 정부의 하나 계획이죠 무엇보다도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게 이제 지원이 될 때 과연 기존에는 임대 아파트로 많이들 지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신혼부부 부분은 분양으로 가잖아요 이 분양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찬반 논란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또 문제점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아마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우리가 굉장히 반값 아파트라고 그랬죠 그 아파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무려 7배까지 오른 것도 있거든요 기존에 임대 아파트라면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졌고 뭐 일일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지금 분양이라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하게 줄 거라는 희망감과 더불어서 이게 분명히 받으면 로또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로또가 될 건지와 이거는 아파트 어디에 질 건지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조금 나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어차피 짧은 기간 내에 우리가 신반을 공급하려면 우리가 부지 조성을 하면 약 평수로 옛날 평수로 하면 400만 평에서 500만 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지를 우리가 비싼 주거지역이나 시내 땅 사가지고는 저렴하게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기본 방침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지의 조성한가가 엄청 싼 거야 우리 시내에 있는 땅들은 서울시 기준으로 주거지역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하지만 그린벨트 한 200에서 300 정도 가지고 조성을 하면 그린벨트 조성하고 건물을 치니까 이게 사실은 조성하고 싸지거든요 그렇다고 그거를 비싼 가격에 팔면 정부가 폭력을 취하든지 또는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싸게 공급은 해야 돼 혹시 나중에 로또가 되더라도 싸게 공급을 해줘야죠 근데 그 로또가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저는 견제 장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신혼부부의 정착률을 높이고 신혼부부가 주거 안정을 된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소득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오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분이 많이 돼서 자기부담 30%에 대출 70% 그리고 대출은 1.3%의 고정금리를 최장 30년으로 갖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만능구조거든요 원리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나요? 아니죠 원리금 상환이라도 그거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택을 청년들이 집을 사서 갈 때에는 저리에 어떤 이자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야지 그걸 단기적으로 갖고 변동금리로 가게 된다 그러면 항상 이자 부담이라든지 경기 변동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잡아서 외국과 같이 비슷하게 한 최장 30년을 가지게 된다라면 애초에 약간의 주택가격을 싸게 분양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게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마치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받으면 그게 로또 로또 해가지고 마치 큰 폭의 어떤 실리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저는 호도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결국에 뭐냐면 거기에서 일종의 거주기간 의무 거주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의무 거주기간이 들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세 차익이 있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의 어떤 세금으로 거둬들이거나 어떤 거기에 규제 장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신혼부부 주택도 거의 그렇게 규제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이렇게 이제 세곡지구나 지금 네곡지구가 대표적이잖아요 이래주거까지 이런 쪽에 전매 제한 개안을 뒀단 말이에요 전매 제한 개안이 풀린 후부터는 갑자기 금액이 많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학습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도 남아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분양 아파트를 산 케이스인데 이런 기존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반값 아파트니까 분명한 건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몇 년까지 10만 호가 공급되는지와 또 지역이 어느 지역에 공급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선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사실은 로또 아파트라고 하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더라도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위례 쪽에서 만약 이게 일어난다면 로또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중에 현재 예상 지역 중에 특정 지역을 좀 얘기해서 그렇지만 지금 대암이라든가 그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잘못하면 지금 분양폭탄 지역에 또 다른 폭탄을 투여하는 지역도 나올 수 있거든요 현재도 이미 미분양이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다가 만든 지역이다 그러면 그건 로또가 아니라 폭탄을 안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냐 했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는 것과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위례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게 좋으니까 살아라는 이걸로 호도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현재 이미 집값도 이미 지금 현재 6년 이상째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또 몇 년 후에까지 계속 지속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데다가 우리가 2014년부터 집값이 약간 오르기 시작했죠 그럼요 15, 16, 17, 18, 5년간 아니면 5년 4월까지 올랐네요 3월 말까지 그럼요 남양주 별래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그러죠 남양주 별래, 과천 지금 언급된 데는 다 괜찮아요 위례 그냥 우리가 전문가 아직도 다 이게 올해 말에 지금 보급이 되는 건가 분양이 시작되나요? 올해 말? 위례 신도시 2018년 500가구 평택 고덕 800가구 그다음에 2019년은 수서, 과천, 하남 입지가 좋잖아요 6,700가구 1년에 2만 원씩 해서 10만 원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로또가 될 부분이 분명히 제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정약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진다 그러면 월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의 어떤 자산을 이제 연합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산 맞벌이 부분일 경우에 연 650만 원 월 650만 원 정도까지 하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7천만 원 그런데 신혼부부란 말이에요 신혼부부를 몇 년까지 드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결혼 신혼부부라고 했을 때 이제 결혼하고서 이제 7년까지 이제 아이가 없는 경우 그리고 여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49 이후 나중에 결혼을 늦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라는 게 나이를 가지고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49세 이제 예를 들어서 40살에 아가씨가 결혼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도 이제 하는데 그거를 이제 49까지 이제 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해서 보통 이제 7, 8년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신혼부부라고 보는 거죠 또 사실 그렇게 돼야 소독구조라든지 이제 그런 게 좀 안정이 되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 하는 거는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비 신혼부부라든가 2년까지만 지금 1차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결혼 7년 이내하고 네 30% 우선 공급 거기는 결혼 2년 이내 네 네 1차적으로 하는 데가 네 그러면은 이 분양가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예측한 분양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위례 신도시가 전용 55제곱미터가 분양가가 4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55제곱미터 정도면 한 18평 되나요? 18평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4억 6천만 원이라고 하면 현재 시세가 지금 7억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3분의 2 정도 가격이 되나요? 벌써 다 당첨되고 나서부터 차익을 2, 3억 본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부동산 사면 돈을 못 번다는 생각이 지금 팽뱅 있는데 이렇게 벌써 사자마자 예산을 번다고 하니까 로또라고 생각할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수식에 의한 계산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타이밍도 있고 시세도 있고 사실 그런데 지금 사실 신혼부부의 어떤 희망타운들이 들어서는 지역 자체가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의 인근이라든지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폭발력이 있는 어떤 그런 도시를 그러니까 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만들어지고 있는데 시세보다 당연히 약간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현 시세하고 대비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금액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결국에 지금 이렇게 계산한 것 자체도 그렇게 해서 한 2억에서 정도 나는데 작년에 강남에서 진짜 잠시 5단지라든지 그런 데서 산 분들이 5, 6억 시세 차익을 이상 봤어도 로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왜 희망타운이나 이런 걸로만 가졌을 때 사실 시세하고 가격이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 부분을 가지고 과거에 보금자리 사례를 들어서 세곡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금자리가 돼서 사실 보금자리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제도적 결함을 가지고서 들어오는데 단순하게 현 시세하고 비교해서 저가로 약간 공급한다 이것이 로또다 또 젊은 청년한테 좀 가서 시세 차익이 좀 나면 어떻습니까? 그래야 젊은 청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취지가 출산 장려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줄 테니까 애를 낳아라 이러는데 과연 이렇게 해주면 신혼부부들이 애를 낳을까요? 주거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한 80% 이상이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 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다수의 그 대답안 응답한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 애기를 낳고 싶다라는 답에 응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싶어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관심거리고 자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건이 따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친만이 있어서도 아니고 키울 능력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회사 취직도 해야 되고 하지만 주거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도시 소득에서 연 4천만 원 이하를 번다거나 월 300 정도 지금 4천만 원에서 월 400 정도 받는다 하더라도 실수령액은 한 3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월세를 살거나 뭐를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 소득의 절반 이상이 반값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그 주에서는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한다라는 그 자체가 산술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제 만 원의 풍조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40대가 결혼하는 게 상식처럼 돼버린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 구조를 바꿔보자라는 거죠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좀 바꿔서 그 청년들이 정착이 돼서 애를 낳고 그래야만이 인구 감소라는 어떤 오명도 벗어날 것이고 거기에 어떤 포커스가 좀 있다고 보지 로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일단 당첨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거꾸로 로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를 낳고 안 낳고 문제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애 낳는 것까지 지금 물론 하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아니 젊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집을 주면은 애 낳을 겁니까? 그렇구나 낳아야죠 빨리 결혼하시고 이것 때문에 결혼할 수도 있는 거네요? 저희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물론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은 저보다 훨씬 경험 많아도 많겠지만 20대 때 2, 3억이 벌리는 것 30대 때 2, 3억이 벌리는 것과 40, 50대 때 2, 3억이 벌리는 그 가치의 크기는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로또라고 하는 게 과거에 우리가 복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복권 금액이 인생을 확 바꿀 정도의 금액이 로또는 물론 굉장히 금액 커졌습니다만 주택 복권이라든가 이런 시절로 생각하면 크진 않지만 그게 스타트 라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복권 복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대 대비로 계산한다면 굉장히 큰 혜택이 올 수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입지적으로만 좋다면 뭐 충분히 지금 시세하는 것보다 더 올라갈 지역도 있습니다 만약에 60제곱미터 왜 다세대 주택을 가진 사람이 예전에는 혜택을 줬어요 그죠? 아파트 당첨할 때 서민 주택으로 간주해서 줬는데 이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서민 주택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평수가 뭐 18평 정도 미만에 55제곱미터 미만으로 저는 주는 이유가 이제 주택 정책으로 놓고 본다라는 필터링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랬을 때 저희 시대만 해도 뭐 자기 집으로 출발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없었죠 주로 이제 전세를 많이 살고 전세를 살다가 이제 애기가 낳고 그러면 조금 이제 넓은 집으로 전세를 가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서 조금씩 평수를 넓혀가는 그런 구조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청년 신혼부부들한테 넓은 평수를 주는 게 아니라 두 식구에서 애기 하나 정도가 걸주할 수 있는 그 규모를 주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고 한 가구에 이제 두 명 자녀가 있게 된다라면 집을 이사해야 된다라는 건 저는 기정사실로 보거든요 넓은 집으로 그래서 어떠한 그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 주택의 필터링을 감안해서 이제 55제곱미터 정도 되면은 뭐 살만하죠 25평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49제곱미터인가 뭐 하나 있던데 그거는 약간 좀 적을지 몰라도 이거는 충분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이 신혼 희망 타원에 관심을 가질 때 옛날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판교 있잖아요 판교에 이게 로또다 해갖고 많은 사람들 거기에만 의지하려고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간 집을 안 사고 있다가 판교가 발표가 나고 나서 떨어진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서 어차피 살 마음이 생겼던 사람들은 아 이거 사야 돼 안 그러면 조급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혼 희망 타원에 몰려있던 수요자들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 다음 다른 대체 희망제 아파트에 몰릴 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좀 생각을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기했듯이 이게 저는 아까 반반이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위치라고 표현했잖아요 12개 도 지금 나와 있는데 바로에 위례라든가 이런 지역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대개 더 고평가를 받고 있기는 맞아요 근데 저 중에서 대부분의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데 좋다고 하는 데가 평택 고덕도 대부분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평택의 수사벌 지역에 지금 이미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산 탕 등에 제주기만을 만들 때 삼성 엘시 단지가 거기 120만 평을 차지하고 들어가면서 주변에 젊은 층들이 집이 많이 필요해서 들어간 건 맞아요 일시적으로 수요가 든 건 맞지만 한꺼번에 또 그 지역의 공급 물량이 엄청 들어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생각보다 또 공수도 많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평택 고덕이 국제화 지구가 그 안에 여러 번의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서 자체 수요가 생기고 기사 등등의 그런 요인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반드시 그 주변에 평택이라는 전체 도시 개발 그런 자체를 본다면 해당 지역이 다 완벽히 그 정도로 로또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각각의 지역별로 위치별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남양주도 별례나 이런 쪽에서는 그나마 교통이 좋은 편인데 신원의 특징은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들이 좋았다면 학교도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 수도권 지역이 전체 인구의 한 몇 프로나 50%는 없나요 지금 그 사람들이 출퇴근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시가 굉장히 거대해졌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울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90분 이상 걸리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전부 인설을 인설하면 효과가 더욱 더 커지는데 이럴 때 정말 주거 위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앞으로 GTX나 이런 것들도 많이 뚫리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예산 문제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재물 소장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예산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17조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주로 갔다가 하고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목적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비용을 쓰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주거복지 노동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의 범주 내에서 신혼부부 주택의 정책 강화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단지 이것이 집을 짓거나 이렇게 점차로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계획되어 있고 체계적이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저항을 빠져나가고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마련돼 있다면 이 정도 10만 호 전 기존 3만 호에서 10만 호니까 실질적으로 한 7만 호 정도 더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혼부부의 대상에 88만 쌍 정도를 대상으로 하면 44만 명 정도죠 부부를 한 팀으로 놓고 본다면 그 44만 가구 중에 10만 가구 정도니까 4.4대1 정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낙천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나가는데 제가 조금 더 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점차로 이제 서울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서 미분양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분양 집중 관리 대상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실 미분양난 주택들이 건설업체 파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에서 매입할 수 있다면 모든 건설만이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거를 해소한다라면 기존 주민들과 신혼부부들이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네트워크가 건설이니까 사실 미분양이 작은 게 남아 있느냐도 문제예요 거의 큰 것들을 많이 지은 김포 한강 신도시나 이런 데는 그게 많죠 대형 평형 위주로 남죠 그런데 최근에는 대형 평형을 안 짓고 이제 86제곱미터 미만으로 많이 짓고 그 86제곱미터 미만의 어떤 주택들의 미분양이 좀 누적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아예 대형은 이제 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미분양이 아니라면 약간 이제 좀 많이 규모가 줄어들었죠 이제 건설되는 양이 그런데 이제 중소형 위주로 이제 많이 짓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국가행 현상이 생기면서 이제 많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18평에서 사느냐 그러니까 전용 18평에서 사느냐 25평에서 사느냐 이제 어떤 그런 문제인데 조금 더 경제력이 있고 위치가 떨어진다면 가격에서 세이브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금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간다라면 건설기간도 줄어들 것이고 상당히 미분양도 구제를 받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아마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또라고 하는데 잠깐 저기 제일 하나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 진짜 신혼이나 이런 분들 또는 아니면 이런 주택을 원하는 투자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또 중요한 팁 하나만 중간에 얘기하고 넘어갈까 싶어요 뭐냐면 지금 작년에 이미 우리 정부가 또 수도권 외곽에 대한 철도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도 GTX라든가 SRT라든가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산에 있을 때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아산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KTX로 천안아산역에서 서울역까지 36분 정도니까 수도권 출퇴근 거리에요 시간상으로 근데 교통요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고독신도시를 내가 굳이 얘기하는 거는 아까 예상되는 지역 중에 경기권에 있는 얘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수석까지 시간이 한 16, 17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SRT로 근데 왕복 차이가 14,000원이 넘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출퇴근할 때 매일 그거 근데 거의 수석까지만이에요 수석 이상에 관한 교통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한나라의 교통비가 교통비 자체만 가지고도 7, 80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과연 주급이 절약되는데 교통비를 지키고 그만큼 해야 되느냐 라는 차원에서 과연 이 정부가 아까 얘기한 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례가 지금 또 마찬가지로 현재 계획이 있거든요 결례에서 대구까지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만 그런 교통요금이 과연 쌀 것이냐 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걸 계산해 본다면 아까 위치선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철저히 교통비까지도 계산을 해야 향후에 만약 옥성이 가라질 거라는 거 그 정도 월세를 중단하는 게 낫죠 차라리 인서울하고 올해 말까지 발표한다는 얘기는 지금 내부 선정이 다 돼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거의 하는 수순이거든요 어떤 게요?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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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살아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 시민에서는 서울이면 되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가급적인 뭐 위래나 이런 데 되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다른 차선책으로 본다는 것도 제가 볼 때 좋은데 이 롯데에 대한 거를 꿈을 끄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막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차액 남는 거에 대해서 50%를 정부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양도차액으로 한 주택이어도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이자를 저금리 이자를 안 받으면 안 내도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나같으면 저금리 이자를 안 받고 양도차액을 다 먹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집값은 향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로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싸게 좀 공급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구덕이 무서워서 창문을 딴 거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싸게 공급이 돼서 그게 거기 당첨된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좀 이익이 계속 되더라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보험자리 주택 그 사례에서 보듯이 좀 반드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이중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 가격을 결환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건설업계나 이런 데서 되게 반발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평당 2,500에 공급이 되는데 여기는 평당 1,800에 공급이 되고 있으면 결국 2,500이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가면 꼭 이중 가격 문제 때문에 시장이 좀 결환된다 그런 문제가 적은 세대가 아니니까 10만 원은 그런 문제를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국토부에서 여기서 이재문 소장님의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미나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지난번에는 이제 그 도시 재생에 대한 어떤 투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제 7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그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성과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번호가 열려있습니다 전화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전문가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이슈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임대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임대차 분쟁 사례들 세입자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셨죠 OX 퀴즈 형태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가 또는 주택의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일단 상가와 주택 각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연체 기간이 차이가 있죠 상가의 경우에는 3개월이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2개월입니다 이렇게 계월수를 기산을 할 때요 누적 3개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속해서 3개월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적 3개월이라고 하면 1, 2, 3, 4월이 있다고 할 때 1월달 차임은 냈는데 2월달 차임은 내지 않고 다시 3월달에 내고 그 다음에 4월달에 내지 않고 그 다음에 5월에 가서 다시 한번 내지 않고 누적해서 X자가 3개가 내지 않은 달이 3개가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는 불법이다 불법일까요?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닙니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중에 들어오게 된 전차인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관계를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곧 전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대인으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차인이 있겠죠 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는 임대인은 전차인을 집에서 퇴거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 비슷한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주택이나 상가의 아주 일정 부분 소 부분을 전대차를 했을 경우 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싫다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어떠한 경우에도 조그만 부분이라도 전대차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을 미리 반영을 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넣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수 있다 오일까요? 엑일까요?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생각보다 권한이 막강한 것이죠 구분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물이 파손 또는 고장 났을 경우에 시설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같은 경우가 대부분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월세의 경우는 임대인이 전세의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 흔히 월세를 내고 살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고 전세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O, X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월세이냐 혹은 전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물일 경우에는 보일러와 같은 시설물일 경우에는 파손의 규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잘못해서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고요 임대인이 애초부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 설정의 권한도 따르는 만큼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개월 연체한 상가 세입자에게 해지를 통지한 이후부터는 월세를 받을 수 없다 3개월 차임을 연체했을 때 해지를 할 수가 있죠 해지를 통지했을 때 그때부터는 월세를 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X가 되겠죠? X입니다 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월세를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손해배상 청구의 의미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의미로 계속해서 월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임차권을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임차권, 앞에서 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은행에서 가압류를 했을 때와 같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가 다시 가져와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정답은 X가 되겠죠 개정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재건축을 하거나 혹은 철거를 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와 기간을 사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인재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전에 몰랐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전진단에 의해서 건축물의 위험 혹은 멸실의 우려가 있다라든지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법률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의 대상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는 당연히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철거라든지 재건축의 시기와 기간을 먼저 통지를 하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만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개정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기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낸 문제인데요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그 다음에 만료시까지 현재 임차인이 내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임대인은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내가 도와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최소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교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이 많겠구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직접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공부해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항상 현장에서 일선에서 이런 문제들에 직면을 하고 또 풀어나가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일을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 제가 지난달 공개 세미나에서 많은 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편안하게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지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심노우를 위한 돈 버는 임대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실속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교대역 1번 출고 부동산 전문가협회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남의 대표적인 두 곳 포인트 여러분들께서 임대사업을 하기 좋은 두 곳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주택입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9호선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역세권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분당선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능력에서 3분 거리 실면적이 넓은 트름이죠 13평입니다 이 자체가 희소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치는 논현동이지만 굉장히 가깝습니다 선능로 길 하나만 건너면 삼성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삼성동 한전부지 국제기록복합지구 개발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매물을 한번 계열을 살펴볼까요 9호선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능력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13.96제곱미터, 7,4회 면적 13평을 꽉 채우는 42.90제곱미터입니다 올 12월 중공을 앞두고 있는 선분양 매물이 되겠고요 두 개의 방과 욕실, 주방,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층 중에서 전망 좋은 4층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조감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듯이 건물 한 동 그리고 전체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은 좀 특이한 점 필로티 주차장이 아니고 상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주차장은 지하에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입지를 볼까요 가장 중요한 노선, 9호선이 정중앙을 가로지르고 있고요 북단에는 7호선 그리고 남단에는 강남의 가장 오래되고 더 중요한 노선이죠 2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선을 관통하는 분당선이 남북방향으로 교차하고 있죠 분당선과 9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선정능력으로부터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고개 돌려서 보시면 삼성동 국제기록복합지구 개발지가 나타나고 있죠 선능로 길 하나만 건너면 행정구역이 삼성동으로 바뀝니다 논현동에 위치했지만 길 하나만 건너면 삼성동이기 때문에 삼성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개발호재 그로 인한 토지시세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요 시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엑스 한눈에 보셔도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대기업 사옥들 그리고 청담동의 명품거리 상권도 발달한 곳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관공서도 중요하겠습니다 임대 수요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시설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공원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삼릉공원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여타 지역 대비 평균적으로 여름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1도 정도 온도가 낮고요 또 여름이 일찍 끝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공원 시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갖고 있으면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건립된 이후의 모습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 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국제기류 복합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논현동 주택이 국제기류 복합지구까지 1.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발자기라도 더 가깝게 있으면 있을수록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만큼 직접적인 수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그러한 영향이 논현동 가까이까지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정능력 강남구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린 부분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타운을 건설하면서 과거의 2종 일반 주거지를 3종 일반 주거지로 대거 종상향시키는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땅값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다양한 개발들이 삼성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논현동 쪽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점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이 삼성동에 있는 부동산을 무언가 사두셨으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셨다면 삼성동만 바라보고 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삼성동의 시대를 한번 보실까요? 실제 사례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시면 1986년도입니다 8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지하 1층이네요 전용면적이 48.89제곱미터 한 15평 정도 되겠죠 그렇게 넓지 않은 구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8억 500이라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지난 작년도 하반기에 체결이 됐습니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대지가 좀 큽니다 거의 한 13평, 14평 정도 됩니다 환산을 해보시면 토지 한 평당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주거지의 토지 한 평당 거래가가 6천만 원 사실은 6천만 원을 저도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렇게 삼성동에서부터 시작되는 토지 시대 상승이 논현동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 버렸고 그리고 매물조차 구하기 힘든 삼성동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확장되고 있는 논현동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매물에 지어진 후의 모습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한 동 그리고 두 동으로 이루어진 조감도의 모습이고요 실제 공사를 완료한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한 시공사가 지어놓은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잘 지어놓은 모습이 되겠고 내부의 모습입니다 거실과 그리고 방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모던하게 또 견고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방과 화장실의 모습도 한번 보시겠고요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투자금이 전세 투자 시 약 6,500만 원입니다 매매가가 3억 9,600만 원이고 전세 평균가액이 3억 3,100만 원 내 돈 실투자금은 한 6,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투룸의 실 면적이 13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넓은 투룸이고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성동의 영향으로 땅값이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실투자금액은 6,500만 원이다라는 점 이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월세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2,000에 13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운 좋으면 강남 투룸 2,000만 원에도 갭 투자를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실투자금액이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2, 3년 후가 되면 1억을 갖고 있어도 강남 투룸에 투자하는 것이 전세 기구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소자본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강남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주택입니다 위치를 먼저 볼까요?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환승역이죠 양지역에서 도보 약 7, 8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19.34제곱미터 거의 6평에 가깝죠 실상면적 역시 넓습니다 12평을 확실히 넘기고 있는 상태이고요 2018년 12월 올해 말 중공을 앞두고 있는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두 개의 방과 그리고 거실, 욕실, 발콘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5층 중에 오늘 가장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안정적인 3층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투자 포인트를 먼저 잡아드리자면 강남에서 임대사업을 하기에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 각종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형주택이다라는 것 그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이다라는 것 또 강남대로의 포진에 있는 직장인 임대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대지 지분이 넓죠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주변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이 그대로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주변에는 양지역 GTX 개통과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강남대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강남대로에 늘어선 대기업 사업들, 빌딩들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회사원들이 바로 내 세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 양재역 역세권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볼까요? 양재역에서 약 7, 8분 거리에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무지개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사거리 쪽이 되는 것이겠죠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초우성, 레미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주변에 대규모의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주거 환경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또 토지지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이 진행될 예정지 경부고속도로에서부터 굉장히 또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양재역 역세권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죠 GTX가 들어오게 됩니다 양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성역으로 연결되는 GTX 서쪽과 동쪽 그리고 북쪽 아파트 재건축까지 주변이 개발 압력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의 시세차익을 기대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나하나 뜯어서 볼까요 양재역과 삼성역을 한정거장으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GTXC 노선입니다 전체 GTX 노선 중에서도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노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재지구단위계, 양재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의 개발 앞서서 논현동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주변에 상업지가 개발이 되면 가까이 있는 인접해 있는 주거지까지 그 여파가 밀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차대한 그리고 장기적인 중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내 눈으로 미리 한번 볼 수 있는 방법이 해외 사례입니다 보스턴의 고속도로를 지하로 집어넣은 그 공사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하로 고속도로를 철거를 하고 모두 지하로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 후의 모습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도로는 하나도 이제 보여지지 않고 모두 지하로 들어갔겠죠 그 위에는 녹지공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을 자유롭게 연결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대형 상업시설들 고층 빌딩들을 지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땅의 가치가 이전 대비 몇 배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서초동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곳 그 위치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이 도로가 지하로 완벽하게 들어가고 녹지공원이 조성됐을 때 그리고 이 좌우측으로 주변부가 개발됐을 때의 모습을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택지에 이 서초동 다세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3베이 구조 방 거실방의 3베이 구조이면서 또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길가 쪽으로 표시해드린 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공사에서 지어놓은 잘 갖추어진 투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12월이면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냉장고를 비롯해서 자동세탁기 또 에어컨까지 필수옵션 빠짐없이 다 제공이 됩니다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실투자금 먼저 보시면 약 5천만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금액이죠 자녀 증여세에 증여세를 물지 않은 5천만원 매매금액이 3억 6천5백만원이고요 전세 예상가 3억 1천5백만원 평균적으로 5천만원 내외로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도 3천에 120에서 125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퇴출금 이용하셨을 때 1억 2천5백만원 정도 수준으로 월세 투자도 가능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남 투룸에 1억 아래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자본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강남에 임대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비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찾아보시면 전용면적 30.1제곱미터 2016년에 중공된 꽤 신축 다세대 주택이죠 2018년 2월 올 2월에 4억원에 거래가 된 내역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동네다라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 3억 6천5백만원 아직까지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두 곳 현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 어디에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지를 소개를 해드린 것인데요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안심노우를 위한 돈 버는 임대사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해 드릴 수 있는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대역 1번 출구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협회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는 공개 세미 intrude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별로 많고 운동전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